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나 어때 저estu 어 아 아 아 이거 오늘 2대 막 사 안녕 못해가지고 흉문하다가 카고 아는데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 저 박지원이가 조선이 거 먹었나 본데 네? 등산관논 날이라고 이랬는데 그런 게 다 올수돕돼 부르는 말이야 왜? 아니 수돕을 낼 수 없는데 아 왔네 자 들어갑시다 형님 아 이러고 들어가 여기 좋아 연지에 왔습니다 오늘 이몽빈 회장 이정구 회장 또 이대 회장 소생 연지에 또 왔습니다 연지가 하여튼 이 수지 쪽 식당 중에서 가장 고풍이 은은합니다 연지에 또 왔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이 백년 묵은 나무도 있고 고통이 이 이따가 이 우리 매번 자동차 봉사하시는 우리 이정구 회장 오늘도 봉사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들어가십시다 여기저기 저는 저의 쩡쩡쩡쩍 직접 내부 한 입 여기에요 우리? 네 여기래 제일 싼걸로 맛있는데 매립을 거 없어 제일 싼걸로 안시켜 다 먹으면 뭐라고 죽을수록 먹거든요 다 먹으면 뭐라고 제일 정력이 좋을 그거를 이 박사가 또 군대 하시는구만 제일 저 뭐야 용기가 제일 제일 참 참 김병이 얻어 어? 김병이 얻어 한병복 어울리면은 이제 한병 기억이 없지 자 여기 다들 보셔 몇 개월만에 우리 만났어 엄베 참 대단하다 식사시간 내가지고는 뭐 요거는 돌이나 뭐 감병 먹고 소위하면은 감병이 얻어 이게 없거든 다큰 다큰한 돌솥밥 다큰 그 Gö Judiciary 따님 얘기 계산하셨어 passions 아니 부지런히 와야지 할 일 없는데 뭐 노는 일 밖에 안 남았는데 뭐 자 오늘 저 점심은 또 의회로 우리 저 이대 선생께서 약속이 돼 있었는데 또 다시 한번 싸움은 집에서 또 대신 내가 주가 với 4회 vaccinations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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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화, 만화를 보내줬잖아. 보답으로. 그거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그 체포도 시간 후에 오후 6시 저녁에 이제 보내고 아이고 오늘 점심 잘 우리가 가서 이 회장 우리가 지금 2개월 만에 만나는 건가? 아 거기는 모르겠네. 나는 1년만에 만난 것 같아. 저기 우리가 혹시 5월달에 만나고 못 만난 거 아니에요? 황우연이 만났 때 만난 거야? 황우연이랑 만나고 또 만난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그때가 물에 먹었잖아. 물에 먹었잖아. 그때 5개월 전인가? 아니 아니 5월달에 만난 우리? 이영재씨 그때 왔을 때가 그때가 언제야? 글쎄 말이야. 그때는 뭐야? 나는 이영재씨? 응. 이영재씨 한 번 왔었잖아. 응. 오래됐지. 아 이영재씨 온 것도 오래됐나? 응 이영재씨. 나도 왔다 갔다 하네. 제일 가까운 게 황우연이하고 물에 먹을 때. 아아. 그런가? 저 뭐야. 해젓밥집 있잖아. 거기에 물에 먹을 때. 맞아. 그런 거 그런 거 같다. 응. 나는 2월달인가 그때 왔어. 그때 가면서 이제 이거 핸드폰 샀는데. 맞아 맞아. 그때 저 이 뭐야. 양재에서 샀거든. 응. 응. 근데 뭐가 있어. 옛날 거 있어. 뭐야. 옛날 이거 뭐. 이제 오늘은 우리가 주지에서 또 만났어요. 그래서 멀티채팅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우리가 할 겁니다. 자. 멀티채팅. 동화하기. 그룹 페이스. 이제 간다고. 이제 간다고. 와이파이가 내가 안 켜놨구나. 미안해. 자. 다시 와이파이 켜 있으니까 됐고. 어. 됐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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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간다. 올라간다. 됐고. 올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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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카페. 다 없어졌나. 웬일이야. 자. 오늘은. 우리. 이대박사께 초청. 수지. 네 분이. 지금. 점심을 거하게 하고. 왔는데. 아. 요금을 사모님이 또 내 가지고 말이야. 괴로워. 자. 통화하기. 이 분이. 그룹 통화합니다. 그룹 얼굴 보기 통화. 예. 이렇게. 자. 불렀습니다. 자. 불렀어요. 나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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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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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야 나오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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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나왔어요. 자. 우리. 자. 이대박사 나오고. 그 다음에. 이... 이... 이.... 이해자. 네. 왜 안나. 어. 그러면은 아. 뒤 acerca. isso. 이리. 정말. наг barre. 네. 다시. 다시. 그럼요. 종화하기. 그룹 페이스톡. 자. smt. 새 wiel дев saucar. 여기저t. 자. 자, 나왔다. 자, 이덴 씨 나왔다. 아, 이거 잔소를 해야 돼. 잔소를 해야 돼. 잔소를 해야 돼. 잔소를 해야 돼. 여기 나오게 돼 있는데 이게 안 나오냐, 혹시? 소리도 안 넣어야 돼. 소리도 안 넣어야 돼. 소리도 안 넣어야 돼. 소리도 안 넣어야 돼. 자, 지금 세 사람은 나오는데 이명만 지금 안 나와. 이명이 지금 엉친, 뭐가 엉켰는가 봐. 자, 요렇게 소생하고, 소생하고 이정구 회장하고 저 2대 청력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. 근데 이명이 아까 전화를 믹스 해가지고 거기 바로 뜨는데, 거기에 이명은 안 떠. 내가 뜨는 거 다시 해야 돼. 자, 요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됩니다. 자, 요렇게, 요렇게. 자, 끝은 요거 밑에 누르면 꺼져요. 무조건 넣어 끈던데요. 두 부분만 할 수 있어요. 각자 끄기 전에는 자기가 참여한 걸로 돼 있거든. 이렇게. 두 개 보냈어. 자, 오늘 모처럼 아주 긴급히 수지에서 우리 이정구 회장, 이문빈 회장, 이대 회장, 그리고 소생이 만났습니다. 이렇게 점심을 거하게 하고 근데 오늘 저 당번은 이대 부자인데 이대 씨가 내기 전에 이문빈 싸모님께서 따님하고 왔기 때문에 거기서 딱 걸려가지고 이문빈 싸모님이 또 대신 내셨어요. 아, 이거 미안해서 그래서 이대 씨가 하도 미안하니까 이대 씨가 다시 또 또 뭐 이상한 걸 보내면서 다음에 또 약속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, 요담에는 이대 씨가 뭐 거하게 쏘는 거 같아. 오늘 요 기록은 요걸로 다 기록해 놓습니다. 요렇게. 요렇게 싹하니. 자, 지금 내가 판거는 당시에 확인한다 뭐. 그럼 확인할 수 있지. 자,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. 아, 여기가 정식 좋습니다. 숲이 으거지고, 식당. 아, 아까 내리긴 좀 손 내렸으니까. 아이고, 오늘 그냥 전부들 수고들 하시고 오래간만에 만나고 형님 잘 타시오. 형님 열어드려. 아무 문자. 아유, 오늘 잘 놓았다 갑니다. 잘 놓다 가요. 가세요. 아유, 좋다. 아, 또. 믿기에는 고기가 막 Nick... 이야... 아, 그 정도는 소잉은... 뭐에요. 이정구 나이스 드라이버 또 우리 손님 손님도 오늘 건강하고 우리 저 2대 장사 정력가 건강하고 소문호도 그냥 그런데데로 괜찮지 아니 오늘 오늘은 내가 손님들한테 대접하려고 했던 것이 내가 대접만 잘받고 잘하고 놀고 아니야 다음에 또 만나면 되지 뭐 10월달에 또 한번 와야 돼 다시 또 와야 돼 시간 내가지고 이제 추석이 얼마나 나쁘나 그래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만나보자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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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대박사 이대박사 한마침 해 오늘 만난 느낌 뭐 대접 잘 받고 올 그 저 서 박사 수고 덕분에 내가 좋아하는 그 저장 공간 많이 확보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대박사는 그거에 전문가거든 전문가 우리 이정구 박사는 또 안나 드라이브나 해서 미안해가 죽었어 옛날에는 전문가자 하는데 내가 못 보자 아니 그런데 그 좋은 거 말이야 그전에 있는 그걸 다 그 오늘 우리 사총사 참 수지에서 또 2개월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왼쪽에 롯데볼 바른 쪽으로 언제도 여기서 내리는 것 같던데? 맞죠. 자, 즐거웠습니다. 10월달에 또 만납시다. 조심하실게요. 추석 명절 잘 쓰시고 예, 고마워요. 승부를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. 내가 가서 연구를 해 볼게요. 바이바이! 바이바이! 자, 내려가자. 와, 오늘 하루도 좋은 날. 바이바이! 바이바이! 짠! 감사합니다.